아줌마 제니 아시죠? 제니 다쳐서 죽을 뻔 났다면서요? 니가 제니를 어떻게 알아? 예? 저도 알죠. 근데 왜 그런 거예요? 아휴 말도 마라. 아주 어린 애가 마음을 다쳐가지고 아주 불쌍해 죽겠다. 왜요? 인터넷 난리 난 것 때문에 그래요? 정말 그것 때문이에요? 얘가 고하잖냐. 근데 지 낳아준 생모를 알아내서 찾아갔었는데 글쎄 그 생모가 얘한테 아주 못되게 그렀나봐. 아 그래요? 아 아줌마 간병을요? 아 예 알았어요. 난 또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네. 생모? 아휴 참 모질다. 이렇게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. 아휴 참 모르는 남도 걱정을 해주는데. 아휴 참 고. 아휴. 아휴 참 고. 아휴. 네? 황석이야. 형하고 형수님하고 제니 병문원 오신대. 네? 뭘 그렇게 놀래? 아 아니. 우리도 가보자고. 응?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왔어요. 아 형수님 오셨어요. 어 그래. 좀 어때? 아직 의식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. 사람도 못 알아보고. 제니야. 많이 힘들지? 힘내라. 제니야. 걱정 많이 했다. 빨리 나와야지. 얼른 일어나라. 엄마.